할렐루야, 주님께서 폐암 4기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선하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김철 목사님, 이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다가 갑자기 각혈을 하게 되셨습니다. 피를 토하게 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을 위해서 한국에 9월에 들어오셨고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셔서 치유 기도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10월 말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이미 많이 진행된 4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덩어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암으로 인하여서 늘 달고 있었던 깊진 증상과 숨찬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폐암을 치유하고 계신 선하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폐암을 치유하러 합니다.